어제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 지 꼭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방산오염과 같은 별다른 이상조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1년 전과는 조금 달라진 주장을 내놨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 8월 별도 대응당까지 만들어서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 비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독일 한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서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고 지난해 4월에는 이런 주장을 공식화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방류 7개월 뒤 방사능 검사를 해서 책임수재를 가려보자 이러면서 맞대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방류 1년이 지나자 최소 7개월이라고 했던 오염수 유입 기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오염수 유입 기간을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이야기를 했고 강유정 대변인도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년에서 5년 길면 10년 후의 일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관련해서 오염수의 우리 해역 도착 시기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민주당의 달라진 주장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해역에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 및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투기될 경우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년에서 5년, 10년 후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사이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습니까? 여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1년 동안 별다른 이상 조짐이 보고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염수 유입 기간을 두고 기존 주장과 달라진 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 또 공포를 조성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맡았던 성일종 의원은 오늘 1년간 정부가 실효 4만 건을 분석했지만 사실상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실효를 채취해서 양당 입회하에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방사능이 안 나오면 민주당은 괴담 선동의 진원지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판을 내리라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염수 유입 기간을 두고 민주당 측의 입장이 달라진 건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 때문에 쓰지 않았어도 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괴담 선동 때문에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оч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